지금 막 진가 치고 저네 지금 에라원 구미공원에 왔는데요 이제 폭포수도에서 수영을 고를 겁니다 지금 폭포같은 타고 가고 걸어가 여기 폭포 도착하느냐에 축축을 타고 왔는데 여기에 첫번째 폭포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총 7개 폭포를 구성돼 있습니다 못보기도 있어요 못보기만 안 돼? 응 또 걸어가면 되겠네 주시기 바래요 응 네 네. 이거 편이 잘 안 돼. 이거 하나? 이거 하나? 이거 뭐야? 오우. 차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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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차다. 오우. 차다. 오우. 차다. 오우. 차다. 네. 뽁뽁들은 왔어요. 은근히 물이 켜습니다. 귀여워. 둘이 많아. 둘이 많아. 둘이 많아. 아! 어. 손 치고 가야겠다. 아! 조심히 가야하니까. 어우. 차다. 차다. 그. 끝. 끝. 다. 네. 소금 들은 거 엄청 많아요. 왜? 어우 시원한데? 여기 있었는데 여기 FS 너무 추억 지나 아까 나질때는 몰랐는데 여기오니까 들렀셨잖아. 노래 한 번 냈어요. 교수님. 조심해. 되게 심부럽네 우리. 어디서 들어가봐. 눈이 올라와. 여긴 이 석터입니다. 물고기가 닥터 핏이라 물고기가 공격을 하니까 공기가 아니고 밖에 뛰어지는거 같긴 한데 너무 느낌이 이상해 추워가지고 추우냐 이거 추워가지고 추워야지 칠폭포가 갈 수 있어 칠폭포가 간다고? 지금 칠폭포인데? 그러면 우리 칠폭포가 칠하죠 칠폭포? 너야 물고기가 엄청 성인되는 칠폭포 물고기가 와서 물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칠폭포가 쌔싸 assass undes 수수가 장난아이네 으아 물고기 아 이제 이쪽으로 돌아봐 와 장난 아니네 이제 에르항 탐폭보입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탐폭씨한테 물려주면 좋아하는 거 같지만 저희는 그 느낌 되기 때문에 탐폭씨의 느낌 지금 여기 앉아서 찍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사후에 돌이곤에 간 이유 기대를 안했어요 걸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괜찮아요 여기 이거 맞고 재밌고 신기해요 여기 아주 고맙습니다 둥 AWW do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